오늘은 남자가 먼저 연락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자에게 먼저 연락을 받는 것은 많은 여성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인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남자를 조종하거나 억지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가 먼저 연락을 하고 싶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자가 당신에게 관심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당신과 소통하고 싶도록 만드는 다양한 심리적, 감정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먼저 연락하게 만드는 방법을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자신만의 매력을 강조하기 남자가 먼저 연락을 하게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만의 매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먼저 연락을 하고 싶어하는 여자는 그들에게 특별한 매력이나 흥미를 끌 수 있는 여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고유한 매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외모적인 매력뿐만 아니라 성격, 유머 감각, 자신감 등 내면의 매력까지 함께 발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와의 대화에서 당신의 유머 감각을 발휘해 웃음을 유도하거나 당신이 가진 지식이나 취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남자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력을 통해 남자는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지며 자연스럽게 먼저 연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고유한 매력을 충분히 보여주는 여성은 남자에게 더 오래 기억에 남게 되고 그로 인해 더 자주 연락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2. 자연스럽고 편안한 대화 분위기 조성 남자가 먼저 연락을 하고 싶어하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자신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여성에게 더 많이 끌리며 그들과의 대화를 지속하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처음 대화를 시작할 때 긴장을 풀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당신에게 긴장하거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부드럽고 친근한 대화톤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의 의견에 공감해주는 태도를 보이면 남자는 당신과 더 많이 대화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대화 중에는 남자가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주제를 찾으면 더욱 좋습니다. 이처럼 대화가 자연스럽고 편안해지면 남자는 먼저 연락을 하여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3. 적절한 신비감 유지 남자가 먼저 연락을 하게 만들려면 적절한 신비감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더 알고 싶어하고 그녀에게 끌리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지 못했을 때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여주기보다는 적절한 신비감을 유지하면서 남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하기보다는 일부러 중요한 정보나 이야기를 남기고 대화를 끊는 방식으로 남자가 다음 대화를 기대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의 일상이나 감정 상태를 모두 드러내기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보여줌으로써 남자가 당신에게 궁금증을 느끼고 먼저 연락하고 싶어지게 만듭니다. 신비감을 유지하면서도 남자와 충분히 소통하는 태도를 보여주면 그는 당신을 더 알고 싶어하며 자연스럽게 먼저 연락을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4.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되 지나치지 않게 남자가 먼저 연락을 하도록 유도하려면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반응이 지나치게 적극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남자는 자신이 관심을 받는다고 느낄 때 더 많이 연락하고 싶어하지만 여자가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면 오히려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먼저 연락하고 싶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보낸 메시지나 질문에 대해 긍정적이고 친근한 반응을 보이되 너무 많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 돼 모든 대화를 당신이 먼저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그가 먼저 연락할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반응을 보이면 남자는 당신이 그에게 관심이 있지만 자신에게도 연락할 여지를 준다고 느끼게 됩니다. 5. 당신만의 바쁜 일정을 보여주기 남자들이 먼저 연락을 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은 당신이 바쁜 일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독립적이고 자신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을 남자에게 심어줍니다. 남자들은 자신이 여성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더라도 그녀가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녀의 일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친구들과 만나거나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언급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때 남자에게 일부러 무심하거나 너무 바쁜 척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상적인 일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자는 당신이 바쁘면서도 그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점에 매력을 느끼고 먼저 연락할 기회를 잡으려 할 것입니다. 남자에게 먼저 연락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연락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자들은 종종 자신이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더 많은 동기를 느끼며 여자가 먼저 요구하거나 부탁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행동하려고 할 때 더 적극적이 됩니다. 따라서 남자에게 먼저 연락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그가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왜 먼저 연락하지 않니? 또는 나한테 먼저 연락 좀 해와 같은 직접적인 요구는 오히려 남자에게 부담을 주고 그가 연락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그가 먼저 연락하고 싶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대화나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자가 스스로 먼저 연락할 때 더 많은 동기를 느끼기 때문에 직접적인 요구 없이 그가 먼저 다가오도록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7. 긍정적인 에너지와 미소 남자가 먼저 연락을 하고 싶게 만드는 데 있어 긍정적인 에너지와 미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남자들은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여성에게 끌리며 그런 사람과 더 자주 대화하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남자와의 대화나 만남에서 긍정적인 태도와 미소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와 대화할 때 밝은 미소와 함께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남자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더 자주 당신과 소통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또한 남자가 먼저 연락을 할 때 당신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그는 자신이 당신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더 자주 먼저 연락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남자와의 관계에서 매우 강력한 매력 요소로 작용하며 그가 자발적으로 먼저 연락을 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8. 적절한 거리 유지 남자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그가 먼저 연락을 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나치게 가깝게 다가가거나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보이는 태도는 남자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으며 오히려 연락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여유롭게 관계를 이어가는 태도는 남자가 당신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고 싶게 만드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연락하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 자주 먼저 연락을 시도하지 않고 그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가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서운함을 표시하거나 그에게 불만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는 당신이 독립적이며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가 먼저 연락하고 싶도록 만드는 열쇠는 이처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그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균형 잡힌 태도에 있습니다. 9. 사회적 관계에서 매력적으로 보이기 남자가 먼저 연락을 하도록 유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사회적 관계에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당신의 단순한 개인이 아닌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빛나는 매력을 지닌 사람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남자들은 여자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더욱 끌리게 됩니다. 그들은 그 여자가 단지 그들 앞에서만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느낄 때 먼저 연락하고 싶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남자와 함께 있을 때 다른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긍정적이고 활발한 상호작용을 보여주면 남자는 당신이 다양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더 깊은 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당신이 자연스럽게 빛날 때 남자는 당신에게 더 끌리게 되고 더 자주 먼저 연락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남자는 당신이 사회적 활동을 즐기고 스스로를 잘 가꾸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10.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기 남자가 먼저 연락을 하게 하려면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자들이 매력을 느끼는 여성들은 보통 그들 자신만의 삶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여자가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고 스스로를 발전시키며 연애 외에도 삶에서 만족감을 찾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면 남자들은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특정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거나 개인적인 프로젝트나 취미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남자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남자에게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사는 여자는 더 흥미롭고 도전적으로 느껴지며 그런 여자는 그가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하는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독립적인 태도는 그에게 당신을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며 먼저 연락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11. 상대방에게 적당한 칭찬과 인정하기 남자가 먼저 연락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적당한 칭찬과 인정이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자신이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더욱 기뻐하고 그 사람과 더 자주 소통하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남자가 한 행동이나 성취에 대해 적절하게 칭찬을 해주고 그가 잘하고 있는 부분을 인정해주는 것은 그가 당신과의 대화를 더욱 원하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직장에서 성과를 올리거나 취미활동에서 성취를 이루었을 때 그에 대해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칭찬이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인위적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진정성 있게 그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자들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더 큰 애착을 느끼며 그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남자가 먼저 연락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12. 그에게 관심을 보이되 과하지 않게 남자가 먼저 연락을 하게 하려면 적당한 관심을 보이되 과하지 않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남자들은 자신이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더 많이 다가가고 싶어 하지만 그 관심이 너무 과하거나 집착으로 보이면 오히려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남자에게 적절하게 관심을 보이되 그에게 압박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물어보고 그의 취미나 일상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도 그를 지나치게 파고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의 활동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 그는 당신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고 그 과정에서 먼저 연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일상에 지나치게 깊이 개입하려 하거나 모든 것을 알아내려는 태도는 그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3. 자신감 있는 태도 유지 남자들이 먼저 연락을 하고 싶어 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있는 여성은 남자에게 강력한 매력으로 다가오며 그들은 자신감 있는 여자를 더 자주 떠올리고 먼저 연락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자신감 있는 태도는 단지 외모나 말투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나 자신을 존중하는지를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남자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가 당신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고 여유롭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는 당신의 자신감에 더욱 끌리게 됩니다. 자신감 있는 태도는 남자에게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그가 먼저 연락하고 싶어지는 심리적 동기를 제공합니다. 14. 연락을 받았을 때의 반응도 중요 남자가 먼저 연락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연락을 받았을 때의 반응도 매우 중요합니다. 남자가 먼저 연락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이고 따뜻하면 그는 앞으로도 더 자주 먼저 연락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연락에 대해 무뚝뚝하거나 차가운 반응을 보이면 남자는 다음에 연락하기를 주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을 때 밝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와 대화를 이어가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가 한 질문이나 이야기에도 관심을 기울여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반응을 받으면 남자는 당신과의 대화가 즐겁다고 느끼게 되고 다음에도 먼저 연락을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연락을 받았을 때의 긍정적인 반응은 남자가 앞으로도 당신에게 자주 연락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15. 여유로운 태도로 다가가기 남자가 먼저 연락을 하도록 유도하려면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자가 연락을 하지 않거나 그가 바빠 보일 때도 여유롭게 대처하는 태도는 그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그가 먼저 연락하고 싶어지게 만듭니다. 여유로운 태도는 남자에게 당신이 그에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심어주며 그로 인해 그는 더 많은 연락을 시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바쁘다고 말할 때 그에게 괜찮아 나도 바빠서 이해해라는 식으로 여유롭게 반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가 당신에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줍니다. 또한 당신이 그의 연락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남자는 더 자발적으로 먼저 연락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